근데 괜찮을 것 같아. 어쩌면.. 지미가 또 무용을 했으니까 와이드가 나왔어. 오케이 좋아요. 지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미가 무용해서 이런 것도 잘하거든. 약간 접시.. 접시 나르는 사람 같지 않나? 지미.. 지미 지표 방구기인데? 왜 이렇게? 야 방구 얘기하자. 운다 운다. 지금 방구 나오면 진짜 예능의 신이긴 해. 방구 얘기하지 마. 야 예능으로 데뷔해도 된다. 야 엘차 위기 나오겠다. 야 빨리 올려놔. 지가한테 채워. 방구에 무너졌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약간 무서워. 야 . 진짜 지식으로 눈물... 진짜 지식으로 눈물 나와대. 진짜.. 브라운.. 강구에 무너진 이류멘탈. 매압이다. 열어라.. 음.. 매압.. 매압.. 매초야. 구조하.. 진짜 지식으로 눈물 나오고.. 진짜로.. 강구에 무너진 이류멘탈. 아.. 최애 탈에 무너진 우는 이멘탈. 오늘 게임은 싹 다 바라먹었네 싹 다 꼴등이예요 싹 다 오케이 가자 지금 가자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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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 스탈리 너무 좋아 결권도를 했던 사람은 집에서 게임만 하면 이렇게 된다 집중력이 전혀 입가에 미동도 없잖아 타쿠공 하나 떨어질 때마다 멘탈이 많이 부서져 다 떨어진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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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졌지 와 깝다 전국보다 2초 늦었어요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